에피파니 부르겠습니다 자 랩몬씨 저는 엑스레 들었습니다 아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불러보겠습니다 아 이런 얼굴 처음 해봐 이런 시대가 있구나 말이 너무 작은데? 잠시 제대로 불러주세요 여러분 잘 말있어요 장상 사랑해 널 너무 사랑했는데 제대로 불러주세요 너도 너에게 맞추고 널 위해 살고싶는다 오 바이브레이션 벼마 바이브레이션 벼마 내 맘에 고풍을 감당할 수 없게 돼 당신이 가졌다고 웃고있는 감회 속에 진짜 내 모습을 다 들러내 암 너무 아라 싶다 나한테 안해요 하하하 너무 아라 싶다 나한테 안해요 하하하 하하하 소와루 자운걸 야 이거는 100점 받아야 된다 아 야 너무 애절하나 폭풍속 진짜 아 너무 애절하나 덤네도 안 좋아하고 자 제가 알기로 노래방은 와 이거 진짜 어렵네 박수가 났어요 여러분 박수가 났어? 박수가 났어? 이거 80점 나왔으면 이 어플 삭제해야 된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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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